제주대학교가 1952년에 개교했는데요. 개교 이래 여성총장이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한국사회의 현주소다. 한국교육계의 현주소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랐습니다. 70년 이런 시간. 그 시간 동안 대학총장은 남성만 해야 한다. 그런 법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전임교수 중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30%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 쪽으로 가보죠. 학생회장은 있었습니까? 총학생회장은 물론. 그런데 또 부학생회장도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요? 학생들도 역시 조직을 대표하는 그런 주체는 남성의 몫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여성권이 한국사회에서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지표를 보면 아직 멀었다. 제주대 여성의 위치는? 여성 교수의 성비. 대학교 내 여성 교수의 성비는 한국사회의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학총장의 경우 또 그렇다 볼 수 있겠죠. 교육 현장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거든요.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죠. 유리천장. 여성이 올라갈 수 있는 사회적 지위의 어떤 한계. 눈에 보이긴 하는데 왜 그 이상으로는 또 올라갈 수 없는가. 그런 차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일단 제주대학교의 가장 높은 직위죠. 제주대학교 총장. 제주대학교가 1952년에 개교했는데요. 개교 이래 여성 총장이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70년이 넘도록 여성 총장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게 한국사회의 현주소다. 한국교육계의 현주소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랐습니다. 70년 이런 시간. 그 시간 동안 대학총장은 남성만 해야 한다. 그런 법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대학사회의 유리천장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임 교수들을 보면 제주대학교의 전임 교수 비율을 보면요.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023년 기준 제주대 전임 교수의 성비는 남성이 74.5% 여성이 75.5%였습니다. 25.5%겠죠. 네. 25.5%였습니다. 74.5 대 25.5. 여성 교수 비율이 30%가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대학 교수의 평균 성비를 보면 남성이 72.7% 그리고 여성이 27.3%인데요. 그에 비하면 조금 부족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도 여성 교수가 수가 많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제주대 같은 경우에 전국 대학 교수 대비 더 여성 교수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국립대학으로 분위기를 범위를 좁혀보면 어떻습니까? 네. 국국립대학으로 조금 좁혀보면 남성 교수가 78.5% 그리고 여성 교수가 21.5%로 나타나서 제주대보다 조금 더 상황이 여성 교수 비율이 낮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진의 성비가 아까 대학의 성평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체는 성평등의 구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대 총장 중에서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었고요. 전임 교수 중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30%가 되지 않습니다. 네. 강이수 상지대 문화 콘텐츠학과 교수는 대학 내 성평등을 위한 최소한의 여성 교수 비율로 30%를 제시합니다. 여기에 미달하는 거죠. 강이수 교수는 문학 잡지 창작과 비평에서 최소 30%는 되어야 소수자 목소리를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제주대의 경우가 그렇다 볼 수 있겠습니다. 강 교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절반인 여성이 대학 사회에서는 아직 소수자인 거죠. 네. 아니 그렇다.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게 아직 아까 말씀하셨던 유리천장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이런 문제제기 많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국공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 이런 평가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을 잘 들여다보고자 하는데 전국 약 40여 개의 국공립대학을 상대로 매년 양성평등 실현 조치에 대한 제도적 노력을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제도를 또 보완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아직 여성 교수의 비율은 30%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시 말하자면 그렇게 아직까지 유리천장이 공고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성권이 한국 사회에서 높아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지표를 보면 아직 멀었다. 보다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952년 개교 이래 여성 총장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쪽으로 가보죠. 학생회장은 있었습니까? 네. 교수를 그리고 학교를 대표하는 직위가 총장이라고 본다면 학생들을 대표하는 자치기구의 대표 바로 총학생회장이죠. 그렇죠. 역대 총학생회장의 성비와 교수진의 성비를 보면 제주대학교에서는 개교일에 총학생회장 보니까 다 남자였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뭘 이렇게 뜸을 들입니까? 남자들만 여태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네. 좀 충격적이어서 생각해보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네. 총학생회장은 물론. 그런데 또 부학생회장도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학생들도 역시 조직을 대표하는 그런 주체는 남성의 몫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또 따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여학생들은 누가 대표를 해줄까? 네. 네. 총여학생회가 그런 역할을 맡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2022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아 이거 저도 인터뷰 한 번 했었는데. 네. 그러면 단과대는 어떻습니까? 네. 단과대의 학생회장의 성비는 회장을 보면 남성 9명, 여성 3명, 그리고 부회장은 남성 7명, 여성 5명이 단성이 됐습니다. 단과대 간부 역시 남성이 더 많은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네. 좀 낫네요. 낫기는. 비율적으로 보면은. 네. 네. 그런데 이 같은 문제 결국 아직도 이제 남성 중심적인 학교 현장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긴 한 것 같다라는 쪽으로 또 봐야 될까요? 네. 대학 자체나 그리고 학생 대표성의 불균형. 대학 조직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구조인 거죠. 네. 이 같은 구조 자체가 성차별적인 현상이기도 하고요. 여성의 저대표성은 성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또 지적을 받고도 있고요. 대표성은 조직 내 또 위계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거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